내가 팽이야 이씨 미치겠네 나 잠깐 튼튼한 걸 뿐인데 나는 잠깐 튼튼한 걸 뿐이에요 뭐지? 아 저격이네 저격수다 똥쟁이 똥쟁이면은 일단 이거 먼저 찾자 1레벨에 벽 생성 찍었어? 미쳤나? 포탑 안 깔고 왜 벽 생성 찍었어? 도타처럼 막 타먹어야 되는 개념이 살짝 빡세긴 하더라 내가 롤도 안하고 도토도 안하니까 일단 치우 찍고 그 다음에 괴물선영 총탄 찍고 거 자 일하고 돌수금 쓴다고 미쳤나? 아니 나도 공이 차기 찼구나 잡았고 저거 저거 저격수 옐로우 가디언 벌써 터졌다고? 하필 똥쟁이여서 날기도 힘들고 확실히 저거 로켓포 컨트롤하기가 힘들어 세긴 센데 날아야되나 이거? 뭐야 이거 밑에 이상한게 있는데? 도와줄 수가 없다 스킬이 없어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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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라오는게 팀인데 그럴거 같더라 그러면 지금 인내하는 논 적어있고 치우파 도 아 근데 우리 팀 또 집어던질거 없네 그나마 집어던지면 야마토 집어던지긴 한데 우리 지금 저거 뚫으려면 어디 뚫어야 되지? 지금 이 라인 뚫어야 될게 아닌데 지금 이 라인 뚫어야 될게 아닌데 아 역장 총탄방어구에 인내하는 논 팔아버리고 스피릿 스펠이 있을건데 헬까 아 이게 변신이 안되네 고급 쿨다운 하나 사고 그 외에는 다 킥 난데 제압하면은 두나 걸리니까 제압하나 찍고 딜 넣으려면은 광장사 찍긴 해야되네 광장사 아 지금 돔 깔려있어서 저거 못 던지는데 도망간다 나의 킬 이 킬 미치겠네 잠깐 튼튼한걸 뿐인데 내 킬 내 킬 내 킬 내 킬 나의 킬 동무 피자 타임 내 겁나 센 피자를 받아라 얘도 쪼고 있어? 아 여기 길 어떻게 생겨보는거야? 길이 안 익숙하네 얘들아 근데 우리 달려가면 죽어 얘들아 대체 무슨 자신감이니? 우리 지고 있는데 무슨 자신감이야 안 죽는 건 나뿐이야 지금 잘 안 죽는 거는 아 저격선 쫓아냈고 나머지 갑니다 아 저격선 쫓아냈고 저격선야 그만해라 주먹 그렇지 얘들아 내가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잡아야겠니 그것도 소포터가 우리 또 누가 터졌니? 일단 터졌으면 당연히 당연히 우리팀일건데 기절 넣었고 아메! 그렇지 안 맞는 거라 생각합시다 내가 지금 맞으면서 안 쏴질 건데 맞으면서 쏴지나? 되네? 아 아 그래도 이거 깼으니까 지금 저거 뚫었거든요 이러면 이제 보호막 말고 보호구 사야돼 말고 스피리 적어있을 건데? 아 여기있다 주먹 이거 사야지 이 게임 아마 질 거예요 이 게임 우리 아마 질 거야 확실해 내 게임이 내 게임 MY 저게 안을게 너는 안 힘들지 왜요? 우리 여기네 저게 안을게 곧, 좋게 볼어보니까 나는 저게 안을게 천천히 아 pas not 드리틴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우리 누가 들어간거야? 잡폭하는 친구 잡폭도 못하고 터졌네 일단 최대한 둔화를 받긴 박아야 되는데 폭탄 터지는 느낌이 안난다 좀 터지는 느낌이 세게 졌으면 좋겠는데 나 가시 어떻게 던졌냐? 가시 희한한데 던졌냐 저기가서 저거 잡는게 나을거 같은데 맞았는데 더 맞고 워치보다는 사이퍼즈에 가까워요 사이퍼즈에 가까워 여러분들은 사이퍼즈를 안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사이퍼즈가 FPS면 딱 이런느낌일거에요 집에서 보행자도 한번 손 봐야되는데 집에서 보행자도 한번 손 봐야되는데 아니다 보행자도 손 봐야되 일단 한쪽 라인으로 아니다 보행자도 한번 냉동빔 해제하고 파워둥 안녕히계세요 여러분 널 못찍하게 한다 아 벽에 걸렸어 아 세장에 거쳤어 일단 노술보호막이랑 전투보호막 둘다 사버립시다 무기쪽에서는 돈 모을게요 그냥 유사탱커가 탱커가 되기 위하여 누가 들어갔니? 이거 누가 들어간거야 지금 세븐이구나 세븐이 임페루 들어갔으면 나 뭐라했다 임페루 지금 들어가서 뭔가 할게 없거든요 내 친구가 내 총탄의 슬로우다 기절 안 넣었나? 주먹! 주먹! 근접공격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아니야 캐링할 수 있어 뭐 뭐가 많이왔는데 나 하나 잡는다고 몇 명이 달라붙은거야 몇 명이 달라붙은거야 어디가? 니 팀 버려! 니 팀 버려! 니 팀 버려! 얜 왜 여기있니 슬쩍 아유 유사탱커지 다긴 되네 흐흐흐흐 죽을 뻔했어 얘들아 보여줄래? 아니야 중앙 밀어야 돼 누가 거기 밀래 연결하고 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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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걸고 이제 빠져야 하는데 탈핑 어떻게 찍더라 월터 탈핑이다 이거다 롤모 이거라 뒤틱 어떤 한 명 구제해드립니다 나머지는 안돼요 미안 그나마 쓸만한 일 구한거 같은데 아 저 뒤침하고 있죠 그나마 이게 나나 나 보급 충전 늘릴 것도 생각하자 밑에 거 먹을 먹는게 중요한게 아니지 금적공격 먹었니 못먹었지 쟤네 지금 다시 살아나거든 무조건 일단 세븐 살리는게 맞겠다 상대보호하니까 세븐 살리는게 맞겠다 살릴 수 있으면 아까는 우연치 않게 세븐 보였는데 라인만... 라인 저금만에 맺고 됐다 그 다음에 어디지 파란색? 파란색 마술사가 위험해 보인다 아 맞아 이러면 안되는데 빼야겠다 잘 있으라 바보더라 하하하하 앞에 가시 좀 살짝 깔아놓고 앞에 가시 좀 깔아놓고 앞에 가시 좀 살짝 깔아놓고 앞에 가시 좀 살짝 깔아놓고 야아 난 이끌려가는게 제일 싫어 어허허허 오오 지금 잘 맞고 있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 막았는데 나한테 궁 두개 빠져서 그런가? 지금 위치변환기가 위치변환기가 궁일거고 하이퍼라인 아직 절 활성 안됐어 일단은 립시다 저 누구있는데? 으흐 begin 으 헐 흥 한번더 기절? 한번더 기절? 누구도 했지? 죽음의 광선하고 미사일이 있을건데? 안쪽인가? 아 점프 저거 사야되나? 빡치네 하다보니까 나머지가 포탄맨하고 저거일건데 죽음의 광선 먼저 변신 중 먼저 변신 끝났고 룰 나오기전에 막아야된다 한명은 정렬 빔 꺾고 나한테 진짜 위상변화 겁나거네 흐흐흐흐 끝났다 와 이겼어 다른 데나 맞나 저거 이름이 비슷한 이름으로 알고있긴한데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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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